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번 주제는 김운관살, 김운관살이라는 살이에요. 이 살은 일단 어떤 살인가요?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김운관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김운관살이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귀신이 드나드는 통로, 귀문 아닙니까? 그런 뜻을 얘기해요. 귀신이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든다. 그래서 주로 보면 영매, 무당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살이에요. 저도 두 개나 중첩이 되어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김운관살 낀 사람들 잘못 만나면 치가 떨려요. 그 이야기는 천천히 해드릴게요. 귀문관살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4차원. 4차원인 사람들이 보면... 우리 피디님도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반사회적인 행위는 안 하지만 어떤 집착이 강하고 어떤 내가 뭐 하고자 하면 영상 찍는 주제 같은 것도 그 전에 찍은 거 보면 욕먹을 거 각오하고도 찍지 않습니까? 내가 오르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꼴통이고 어디에 몰입하는 몰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살리면 예술적인 천재도 나올 수가 있고 굉장히 성공을 할 수가 있는 살인데 반대로 가장 큰 단점이라면 김운관살이 있는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아침, 점심, 저녁이 다 틀려요.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힘든 거죠. 우리 집 식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어떤 때는 힘들다고. 이게 감정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 심하답니다. 이해는 하는데 왜냐하면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신세계가 약간 독특할 거다. 이 생각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얼마 전에 언제 좀 시간이 날 때 어느 날 쉬는 날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스케줄이고 뭐고 안 잡고 상담 전화 와도 오늘은 좀 힘들다고 그러고 쉬는 날 그동안 찍었던 동영상을 쫙 돌려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같은 날 지난해 12월 19일, 20일 그 때 같은 날 옷만 갈아입고 찍은 그 영상에서 어떻게 내가 저 표정 변화와 어떤 억양과 모든 게 저렇게 틀리게 나올까 그래서 내 자신 속에 다른 내가 또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어쨌든 그것 또한 감정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 그만큼 내적인 감정의 변화가 커요. 4주에 자유, 인미, 추고, 진해, 사술, 묘신이 들어 있을 때 귀문관살에 해당이 되는데 에피소드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이 세월을 한 8, 9년, 9년 정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좀 질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가요? 아침에 9시 3분에 출근해서 자기는 지점장이다 보니까 출근해서 전화해요. 법사님 그러고 한 12시 조금 넘으면 전화와요. 그리고 한 4, 5시 되면 또 전화와요. 그러면 저도 뭐 상담하고 구 땅에서 구술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자기 전화 안 받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굉장히 서운해하고 왜 내 전화를 안 받냐는 식으로 어느 날인가 그랬어요. 너무 바쁜 일정 속에서 저기요 지점장님 저 좀 요즘 바쁘니까 우리 저녁에 꼭 하실 얘기 있으면 저녁에 통화하시죠. 그러다가 2, 3일에 전화를 못 받은 적이 있어요. 뭐 구 땅에 구 또 하러 들어가고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바쁘신 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보다 나이도 위, 연상인데 뭐라고 하셨나요? 야 전화 끊어. 너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리고 차단 걸고 안 받아요. 또 한 예는 참 이 김훈관살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어떤 여성 손님이었어요. 우리 PD님 아시겠지만 내가 웬만하면 전화 안 받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운전 중이고 이럴 때 운전 중 하고서 끊고 나중에 전화를 드리는데 어떤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 또래의 여자 손님인데 새벽 3시 5분에 전화가 들어오지 않나 11시 50분. 새벽 1시. 그러면 저도 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잠도 자야 되고 제가 신은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제가 차단을 걸었어요. 그래도 뭐가 와요. 나중에 차단을 걸어도 저는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내가 당신한테 구슬에서 사기를 친 적이 있습니까? 부족을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해갖고 당신한테 사기를 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때뿐이고 그래도 또 며칠 잠잠하다가 또 차단 걸어도 이렇게 뜨는 건 아시죠? 김운관사를 가진 그 두 남녀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운관사를 가진 분들에 대한 이건 집중력을 떠나서 꼴통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거를 주제를 다루면서 나도 꼴통 기질이 있겠구나 손님을 보면서 아주 치를 떨었으니까 조금 집착하는 기질이 예 이게 만약에 이런 손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연인이나 이런 관계였으면 전화 안 받으면 난리 나겠구나 어떤 뭐 의붓증, 의처증 이런 거로 발전해가지고 너 왜 내 전화 안 받는데 어디서 뭐 했는데 이럴 정도로 약간 똘끼 있는 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단점이고 이 김운관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어떤 집착과 몰입력과 집중력을 갖다가 예술적인 분야 종교적인 분야 이런 쪽으로다가 하면 굉장히 대성을 합니다. 큰 종교인들이 김운관사를 거의 있고 큰 예술적인 어떤 성향을 나타나는 그 반고호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김운관사를 갖고 태어났어요. 음 좀 어떻게 보면 천재성도 있는데 똘끼 4차원 그 다음에 어떤 약간 남들이 보기 이해하기 힘든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김운관사를 가진 분들은 꼭 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가물들이 거의 김운관살이 있어요. 꿈꾸면 백괄백죽 맞고 예감 맞고 그런 사람들이 김운관사를 특이하게 많이 갖고 있죠. 그게 한 개 있을 때보다 두 개 세 개 있을 때 그 김운관살의 특징은 더 증폭됩니다. 어쨌든 한 분야의 천재들이 김운관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김운관살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점을 보러 와서 영매인 무당인 내 얘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얘기 쏟아내기 바빠요. 그럼 손님 저기 저한테 점 보러 오신 거 아닙니까? 손님 얘기하러 오셨어요? 그럼 아 참 그렇죠? 아 참 내가 그 생각 못했네? 아 그리고 별로 묻는 것도 없이 자기 이야기 쏟아내고 그 이야기 들어주는 거로 만족하고 가는 아 정말요? 어떤 힐링한다고 그러죠? 네.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죠. 여기까지 선생님 손님이 봤을 때 네. 이건 다 경험을 그 중심으로다가 제가 찍는 겁니다. 김운관살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좀 안 들어주거나 조금 건성으로 듣는다 그러면 거기에 분노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증오심도 잘 일으키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냥 뭔가 좀 한분에 꽂히면 딱 그런 집착하는 모습이 꼴통기질이 있는 거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양해를 드리는 건 저도 김운관살이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내 자신도 살펴보면서 한번 이렇게 찍었으니까 너무 크게 상처받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